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 예전에 디비니티 1 을 했었죠 이번에 공식 한글화가 돼서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번 게임은 이제 풀버전이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편집 버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데드 인간 이제 이런식으로 얼굴 이제 지능과 기억이 있고 뭐 염화술과 사령술 설득이 있구요 뭐 이렇게 스킬 있구요 재능은 이제 외로운 늑대 파티원이 적을수록 강해진 능력 태그는 이제 이 녀석이 성격 성향이죠 학자이면서 신비술사다 배경학기로 첼로가 연주가 되게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언데드 플레이할 경우에는 인간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어야 하구요 회복망업과 회복주문에 피해를 입고 중독상태에서는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잘못을 딸 수 있고 죽음의 한계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작하는구만 일편이의 아마 근원술사들이 캐스트를 받아서 그 캐스트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로 기억합니다 어? 아 여기 선택힘서들 다 있네 지금 내가 안 고른 여섯명이랑 그리고 아까 이제 나드에다가 잡힌 마녀랑 다같이 끌려왔네요 나도 못 끌려온거겠죠 우리 대화좀 하자 이렇게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TRPG하는 것처럼 친구가 없어도 TRPG하는 기분을 낼 수 있죠 내가 살인사건 좀 조사해줄게요 자네는 내 손에 죽어야겠는데 제가 또 알아낸게 있는데 문을 닫으면은 문 한장 밖에 두명의 동료가 있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행동력 하나로 쓰는거네 와 너무 좋다 이거 잘가고 가판 아래에서 죽음을 일찍 행신됐습니다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편입니다 오히려 쓰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디가냐? 야 어디가냐 뭐냐 야 뭐해 야 뭐해 야 야 쟤 건들면은 이벤트 진행되는데 건드려서 가서 미친놈들 800경험치 얻었어 대박 대박 나는 근데 왜 두고가 나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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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싶다 짬뽕 먹고싶다 붉은왕자다 대화나 한번 해볼까? 동료로 데려갈 생각은 없는데 뭐야? 교단을 교단이 망치이죠 와 겁나 쎄보여 볼일이 끝났구나 야 혀짜르기하고 죽였어 아이고 야 나 지금 에너지퍼 샀냐? 아 왜그래 아이씨 난 얘네 따라가야지 어우 겁나 쎄 개겼으면 나 숨졌겠다 야 데려가라 쌀 좀 해줘 아 아 아 개반칙 야 야 그런거 어딨어 뭐야? 투기장이야? 싸우고싶어 난 혼자 싸울것이야 저기요 잠깐만 이거 템프 왜이렇게 빨라 야 뭐야 4대1이야? 그럼 됐어 죽어 기쁨의 오세 투기장 도전과제 달성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 땜장이를 만나봐 아 아 너가 대장장이야? 아 너가 대장장이야? 아 상일이라고 떠서 아 상일이라고 떠서 음 뭘 해야돼? 넌 앗 아 아 아 아 겸치 얼마나 좋냐 도전과의 달성함 어 이제 근원을 쓸 수 있다네 목걸이가 빠졌습니다 아 아 챔피언인데 열어줄래? 미쳤나 이씨 때리고싶어 좋아 지팡량 더 쓰는게 더 좋을것 같긴 한데 열어버렸습니다 아 아 이리로 걸어 나가면 그냥 나가는거 아니야? 탈출한거 아니야? 그냥? 흐흫 잠깐만 너는 그런술사잖아 랩을 오네 어 너 플로그에 나왔던 애 아니냐? 배 부수네? 좌절을 하며 어 맞네 이 제물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아 뭐야 야 내가 프로로그에서 상대가 안될걸 예감했지만 지금은 다르지 잘 가고 야 여기서 부여주는거야? 삶의 목적을 잃었었거든요? 탈출하는거 뿐이었는데 여기서 나의 이제 진정한 비밀이 나오는거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여 비명자가 있어 아 그래 비명자가 뭔데? 그니까 뭐 뭐 뭔 비명자가 아 이거야? 그냥 싸서 죽이면 안되냐? 참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가 무서운데 어 쎄보이긴 하네 가서 그냥 초신성 한번 갈기면 어 야 뭐야 은신이 안되는 죽은 다람쥐 다람쥐 한번 싸워보자 궁금하다 얼마나 쓰는데 니가 뭐 여기 통이야? 어 뭐야 한방이네? 여기도 길이 있네? 사리버섯 네? 아 마리스트들이랑 신명하게 싸우고 있네 열심히 싸워 뭐 도관계는 뭐 나한테는 힐링 힐링 팩터니까 싣고 왔어 아이고 힐 고맙고 힐 고맙고 뭐야 이거는 어? 말 한마디 했다고 날 올려주겠다고? 어? 어? 잠깐만 마지스터들은 못오게 막았나 마지스터들로부터 지키는건가보다 여기를 은신처네 아 이래서 은신처라는거구나 자식 형이 회복시켜준마 무리 한잔 빼 딱 됨마 어? 어? 와 대박 나 그냥 치료해준건데 뭐 줬어 약 좋아지면 받으세요 와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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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야? 실화니? 어 미친게임 너무 잘만들었어 비명자들 때문에 쉽지 않아 그는 무 무정이나 다름없지 이제 가까이 갔었자 할까 대항할 수 있는 고대의 장치가 있어 무기인데 이걸 가레스가 찾으러 갔는데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럼 가레스를 만나야 된다는거 아냐 난 나갈래 레벨업 하고싶어 난 전 얼음 동네 한번 가보고싶어 지야 내가 브레니쿠스 기억이 안나는데 속성을 두개 쓰는거라 뭐야 용이 있네 보여주자 괜찮냐? 아 저기도 있어? 어때 와우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유 대화가 통하는군요 대화가 갖다줄게 마법보 일로 가서 잡는거야? 2100경험치 제가 범인이야? 6레벨 밖에 안되는데 때리봐 응 잘가 와 마법방으로까지 1100이요 어 가져왔어요 아싸 2100 100 100 눈이 번뜩입니다 와 약해보여 고마워 근데 너 이제 뭐할거야? 고통만 영혼들을 구제할거야 어 저기요 너 날아가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보상을 줘야지 미친놈아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 자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그래서 누구 차가 여기 있지 않았나? 그럼 가레스는 진짜 돌아간건가? 내가 이 전투를 시작하는 순간 그냥 빠져나온거 알아서?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가봐야겠다 그냥 나 가레스 구했는데 어떻게 가레스 어딨냐 근데 저기요 어? 있네? 잠깐만 루시아님한테 가라고? 축출의 마법봉이라는거 얘한테 쓴거 아냐? 또 다른게 있는거겠지? 때가 되면 이제 돕는다는데 얘가 도와주는거 아냐 그러면? 때가 되면 돕는다며 가보지 뭐 돌진한다 도와줘 알아서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맞네 돌진한다 알아서 도와줘 그대곤 진짜 도와줬어 뭐야 진짜 도와줬어 나 그냥 해본건데 진짜 도와줬어 뭐야 진짜 도와줬어 뭐야 진짜 도와줬어 뭐야 와 뭐야 드래곤 묻힌게임 묻힌게임 와 이거 야 은혜를 아는 드래곤이네 이게 뭔데 8레벨이야? 나는 널 패고 싶어 아 이렇게 되는군요 어 얘 처음에 되게 세보였는데 솔직히 이제 별거 없다 이거 그냥 끝났잖아 이거 잡으면 끝나는거 아냐? 흐흐흫 다음에 어서가죠 아유 저 오늘 많이 했네요 다음에 이제 편집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4화가 가겠습니다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네요 금방 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저거 지나간 다음에도 뭔가 있긴 하겠지만 어 저는 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뿅 될 것 같네요 알쓰